기상캐스터 배혜지 한낮의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와 월요일에는 기압고래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암 발병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료공장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였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지난 2001년 이후 주민 80여 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집단암 발병의 원인인 인근 비료공장에서 비료 원료로 사용한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조사팀은 비료공장에서 퇴비로만 써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불법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암물질인 TSNAS가 영향을 미쳤다는 최종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건조 과정 중에 희발되는 연초박 내 TSNAS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용산과 주민 안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SNAS는 담배 찌꺼기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로 간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익산시가 2015년 비료공장이 연초박으로 유기질 비료를 불법 생산하고 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서를 받고도 묵살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총체적 부실 관리 감독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관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발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KTNG로부터 사들인 2200톤의 담배 찌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KTNG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환경 참사는 KTNG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이 원인이다. KTNG는 주민들의 집단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묻힐 뻔했던 집단암 발병 원인이 20년 만에 가까스로 밝혀졌지만 장전마을 주민들의 깊은 상처는 아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 모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이 제작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업은 한 차례도 시연되지 않았고 납품도 하지 못한 사업에 제작비가 지원되는 등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이 민간업체 8천만 원을 지원한 콘텐츠 테라피 프로젝트입니다. 경기 전 영상에 미술품 사진을 겹쳐 투사하는 콘텐츠로 돌입미술관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지난해 3월에 납품된 뒤 미술관 측이 완성도가 부실하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진흥원이 해당 업체에게 또 다른 4건의 사업에 대해 2억 4천만 원을 지원해줬다는 겁니다. 추가로 어떤 콘텐츠 진흥에서 발주하는 발주사업에 제약을 걸어서라도 이런 업체들이 적어도 돈만 먹고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없애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지를 저희가 대안을 어느정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 8천만 원가량이 지원된 은파유원지 수중 3D 콘텐츠 개발 사업은 더욱 황당합니다. 프로젝터로 수면 아래 설치된 스크린에 이미지를 비추는 작품인데 비가와 수위가 상승하자 현장 평가조차 하지 못한 뒤 방치돼 지금은 장비도 폐품이나 다를 뻗게 됐습니다. 이쯤 되자 1억 5천만 원을 댄 군산시가 지원금 반납을 요구하고 나서 사업을 주관한 진흥원 측이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재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공모 사업이나 실질 계획을 하면 또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모두 35건에 20억 원가량.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결과물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이승만입니다. 전주에서 출퇴근 시간대 가장 막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서곡교와 홍산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0년 전 다리 아랫길 언더패스가 추진됐지만 수달 보호를 이유로 무산된 곳입니다. 그 이후 교통난 해소책 논의는 중단이 됐고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사방에서 차량들이 몰려들고 엉키면서 신호 한두 번의 사거리를 건너기란 불가능합니다.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리고 신호를 한 3번, 4번 더 받았고 그렇게 비올 때 주말, 금요일, 아우. 지난 2010년 전주시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며 홍산교와 서곡교의 다리 아랫길 언더패스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길이 900m에 폭 3.5m 규모로 예상 사업비는 1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천에 사는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여론에 밀려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부 신시가주와 하가지구, 에코시티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10년 전보다 교통량이 크게 늘었지만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아직도 언더패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언더패스를 하면 차량 통행은 졸란지 모르지만, 이 변한 사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는 불편이 와요. 그러나 전주에서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지, 이제는 찬반 주장을 아우르는 교통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어제 전북에서도 61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이 큰 사고 없이 치러졌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들 다소 홀가분한 마음일 텐데, 권대성 기자가 먼저 전합니다. 3년의 노력을 쏟아부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섭니다.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얼굴은 밝아 보입니다.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했고, 이제 끝이라는 마음에 후련합니다. 힘들었는데 과정이, 그래도 시험 끝나서 너무 홀가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끝났다는 게 너무 좋고. 해방돼서 기쁘고, 미용실 가서 파마도 하고 싶어요. 함께 마음 졸인 학부모들도 수험생들을 안아주면서 모처럼 편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를 길렀어요, 얘기를.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험이고,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뿌듯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음 후련하기도 하시고. 네, 후련하고 가볍기도 하고. 시험 과정에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착각으로 다른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턱을 다친 수험생 3명이 있었는데,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뒤늦게 노트북을 내거나 시험 시간이 끝나고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원서를 내고도 시험장에 오지 않은 비율은 10.8%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쉬웠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대학별 고사나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잘 봤으면 상향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점수가 낮게 나온 아이들은 자기의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 평소에 꿈꾸고 진로에 희망했던 그런 분야를 학과를 잘 찾아서 가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5일 정답을 확정한 뒤 다음 달 4일 성적을 통보합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천년동굴 사이에 지어진 아름다운 누각인 지난해 수선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가 직접 기른 배추로 김장을 담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인 지난 수선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숙종 12년 연안송 씨 사형제가 조상의 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이 누각은 천연 안반동굴 사이에 지어져 독특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 회원 400여 명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사흘 동안 직접 기름 배추 3500포기를 수확한 뒤 김장을 담가 침을 세계 읍면동의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순창군 바른먹거리당뇨학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5년 전 첫 선을 보인 바른먹거리당뇨학교에는 올해까지 전국에서 1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고창군과 군의회,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이니 고구마 가공산업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농조합은 60% 이상의 고구마를 소규모 재배농가에서 사들여 농업인 소득보장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선거구 10곳 가운데 3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6개 선거구가 인구 하안선인 15만 3560명을 밑돌아서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 이용호 의원이 있는 남원 임실순찬, 김종회 의원의 김제 부안이 포함됐습니다. 최종 통폐합 선거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지만 조정 과정에서 전주 3곳과 군산 등 4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도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은 3.7%로 일반 가정의 0.5%보다 7배 이상이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4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와 시군들이 다문화 부부를 위한 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이주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의 가족이자 옛 이사진 2명이 전북교육청의 임원 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법원에 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임원 취소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없어 보이는 반면,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의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기존 이사회 대신 관선 이사진을 파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정읍시 수성동 한 도로에서 전선 지중화 관로를 묻기 위해서 땅 파기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 깊이 3미터 아래로 쏟아진 흙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64살 김 모 씨 등 2명이 허리와 골반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